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신업 변호사입니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 문재인 때 대법원장을 기억하시죠? 김명수 전 대법원장에 대해서 서울중앙지검이 기소하기로 잠정 결론을 내렸습니다. 대검에 보고하고 바로 대검하고 보고가 끝나면 바로 김명수는 기소됩니다. 피고인이 되는 거죠. 이 소식 빠르게 전하겠습니다. 소식을 전하기에 앞서서 강신업TV 구독자 아니신 분께서는 지금 바로 구독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해 올리겠습니다. 김명수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그야말로 좌파 이런 대법원장. 대법원장은 말이죠. 삼권분립이기 때문에 사실은 문재인의 개가 아닙니다. 쪼르르 쪼르르 문재인이 부른다고 달려가고 문재인이 핥아달라면 핥고 이렇게 할 군번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장 시켜준 그것 때문에 감옵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으나 대법원장 하면서 계속해서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중립성을 지키지 못하고 그리고 대법원을 정치로부터 완전히 독립시키는 그런 짓을 하지 못했던 최악의 대법원장으로 지금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가 한 행동이 드디어 법적 심판을 받게 됐습니다. 아니 대법원장이라는 자가 더 법을 잘 지켜야지 어떻게 대법원장이라는 자가 그렇게 법을 갖다 함부로 무시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더 가중처벌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럼 어떤 짓거리를 했는가? 여러분들은 이 김명수가 말이죠. 그 안에 이태리 대리석으로 무슨 관절을 갖다가 인테리어를 했다. 거기에 또 며느리 무슨 대안항공 다니는데 법무팀을 불렀다. 그다음에 또 손장과 손녀를 위해서 거기 관저 안에 유치원 시설 놀이터 시설 이런 걸 만들었다. 별의별 얘기를 다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거는 어디까지나 그렇게 또 비도덕적이긴 하지만 그거를 감방까지 보낼 그런 사안은 아니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얘기하는 건 완전히 감방 사안입니다. 무슨 짓거리를 했느냐?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습니다. 아니 대법원장이라는 자가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면 안 된다는 거 벌을 받는다는 걸 모릅니까? 또 그걸 갖다 국회에 버젓이 내가지고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을 뿐만 아니라 작성된 허위 공문서를 행사했습니다. 그것뿐이 아닙니다. 임성근 부장판사라고 있습니다. 그 당시는 부산고법의 부장판사였습니다. 이분을 갖다가 국회가 탄핵시키겠다고 난리를 떨었어요. 그래서 탄핵이 가결돼 버렸습니다. 그 당시 국회에서 탄핵이 근데 가결될 것 같으니까 그 전날 탄핵이 가결되기 전날 가서 사표를 했어요. 왜냐하면 이 탄핵이 가결되면 판사가 직무가 배제되잖아요. 적어도 언제까지? 탄핵 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러니까 이 대법원에 부담주기 싫다고 그러면서 나 사표 받아주십시오라고 임성근 부장판사가 저 김명수를 대법원장실로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이 김명수가 뭐라고 말하느냐. 저렇게 민주당에서 탄핵하겠다고 난리인데 지금 사표를 받아주면 내 꼴이 뭐가 되느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탄핵 가결하겠다고 민주당에서 오히려 이 판사를 탄핵하는 것이 가결된 것이 이때가 처음입니다. 이거는 국회에 의해서 사법부가 농락당하는 거잖아요. 사법부의 어떻게 보면 명예잖아요. 때문에 임성근 부장판사가 사표를 내려간 겁니다. 그럼 그 사표를 받아주는 게 옳죠. 오히려 민주당 눈치를 보면서 여기서 사표를 이때 민주당에서 탄핵하겠다고 난리인데 이거 받아주면 어떻게 하게 되냐라고 하면서 이걸 안 받아준 겁니다. 이것이 직권남용으로 지금 수사가 되고 서울중앙지검에서 이 직권남용과 허위공무사 작성 그리고 행사 이거를 기소하겠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왜 그러면 임성근 부장판사는 그때 민주당에서 탄핵을 하겠다고 저 난리 부르스를 떨었을까요. 그게 바로 뭐냐면 임성근 부장판사가 무슨 다른 재판부의 재판에 개입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진짜 다른 재판부의 재판에 개입한 것 같지는 않고 무슨 한마디를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거를 이제 재판 개입으로 몰아가지고서 임성근 부장판사를 탄핵하겠다고 그 난리를 떨은 겁니다. 이것은 뭐냐면 문재인 정부의 개노릇을 김명수가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어떤 국정농단을 수사한다고 그러면서 그때 대법원장 그다음에 무슨 판사들을 갖다가 그냥 광풍처럼 막 그냥 기소하고 그러던 때입니다. 이때 임성근 부장판사도 이제 무슨 재판에 개입했다고 해서 걸려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건강상의 이유로 실제로 건강도 안 좋았을 것 같고 왜냐하면 그 당시 또 기소돼가지고 또 재판을 받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가 1심에서 무죄가 나왔을 때예요. 아니 1심에서 무죄가 나왔을 때입니다. 이미 수사를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그전에. 그리고 재판도 받았어요. 그러니까 심신이 피폐했겠죠. 그러니까 또 뭐 탄핵까지 한다고 그러니까 1심에서 무죄는 받았지만 또 탄핵까지 한다니까 아이고 뭐 그만둬야 되겠다 판사. 아마 그래가지고서 사표를 내려간 것 같아요. 그런데 어차피 1심에서 무죄가 나왔잖아요. 무죄가 나왔으면 사표를 받아줘도 별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민주당에서 탄핵해가지고 그 가결시켜가지고 그야말로 임성근 직무배제시키고 망신 줄 때까지 망신 주도록 그러니까 김명수가 판을 깔아준 거야. 대법원장이라는 자가 자기 소속 판사를 보호하기는커녕 완전히 민주당의 개가 돼가지고 민주당이 탄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판을 깔아준 사건이 이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은 굉장히 사악한 것이고 정말 우리가 김명수를 최악의 대법원장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야 정말로 이 김명수라는 자는 말이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깜이 아니었어요. 대법관도 안 지냈습니다. 춘천 지방법원장하고 있는 놈을 갖다가 갑자기 그냥 대법원장으로 발령을 낸 거예요. 누가? 은재희가 우리 편이다. 그래가지고 어떤 쇼를 했습니까? 춘천 지방법원에서 오는데 관용차 타고 오면 돼요. 법원장은 관용차 있어요. 그런데 그거 안 타고 오고 지하철 타고 온다고 그러면서 춘천에서 출발해가지고서 거기서 버스로 와가지고 지하철을 타고 대법원까지 오고 와 나 정말 그런 쇼를 했던 자가 저 지가 민망했나? 그 춘천 지방법원장 군대로 말하면 대령급밖에 안 되는 게 갑자기 포스타 이야 이 대장 육군 대장을 시켜주니까 민망했나? 그래가지고 딱 관용차 타고 민망하니까 지하철 타고 가는 척 해야지. 그리고서 이런 짓거리를 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대원장 그거 했는지 모릅니다. 명예는 땅에 떨어졌기 때문에 그거 안 했는지는 못합니다. 자 서울중앙지검이 판사사표 반려 그만 말씀드린 그리고 국회 거짓 답변서 낸 거 이것과 관련해가지고서 말이죠 기소하겠다라고 하는 지금 방침을 정했다는 겁니다. 서울중앙지검의 김승호 형사일부입니다. 김승호 부장검사입니다. 사표 반려 행위 그리고 이건 직권남용이다라고 보고 24일 그렇게 발표를 하고 대검에 보고를 하고 기소한다는 겁니다. 금방 말씀드렸듯이 이 사표 반려 행위가 뭐냐 임성근 당시 부산고목부장판사였는데 이분이 2015년 12월 이때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형사 수석부장판사였어요. 부장판사 중에서도 수석이 있어요. 그랬는데 수석부장판사니까 법원장 바로 밑에예요. 전체를 통하라는 그런 거죠. 이 양반이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의혹 이거를 이제 제기한 갓도다스야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다시 말하면 이 갓도다스야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이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이라는 그런 기사를 써요. 그런데 기사를 쓰는데 이놈이 사실은 근거도 없이 쓴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박근혜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놈이 박근혜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그런 혐의로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고 있었어요. 갓도가. 갓도가 재판을 받고 있었다고. 그래서 아니 당연히 이 갓도 같은 사건은 외국 지금 일본인이잖아요. 그다음에 박근혜 대통령 명예를 훼손했는데 안 했는데 이걸 싸우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형사 수석부장판사니까 법원장 바로 밑에니까 얼마든지 이 재판장한테 이 사건에 대해서 좀 알아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재판장은 다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재판장이 재판을 하고 있는데 지금 임성근 부장판사는 거부의 형사 수석부장판사란 말이야. 그런데 판결 내용을 좀 보고해달라고 얘기했대요. 그랬더니 이걸 가지고 너 왜 다른 네 부하은 아니지만 판사 그 판사 재판하는데 너 왜 개입하느냐. 아니 법원장 밑에니까. 법원장 밑에 형사 수석부장판사니까 그 밑에 판사들이 재판하는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직접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는 안 하지만 행정적으로 알아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서 문제를 삼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당연히 1심에서 무죄가 나왔어요. 이 사람이. 재판 개입 혐의로. 재판을 받았어요. 수사도 받고. 개청피당을 하면서. 무죄를 받았어. 그러니까 무죄 받고 나서 수사 받고 재판 받는데 얼마나 판사가 자괴감이 들었겠습니까. 그래서 2025년 5월에 2020년 5월에 사표를 제출하러 간 거야. 사표를 제출하러. 그런데 이렇게 하면 지금 민주당에서 탄핵하겠다고 난리인데 그러면 탄핵이 안 되지 않겠냐라고 이걸 갖다가 반려해버린 거야. 그래서 나중에 결국은 탄핵이 가결돼요. 그 다음에. 이때 사표를 냈으면 이때 사표를 냈으면 탄핵이 안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탄핵이 가결된다니까 나중에 물론 헌재에서 기각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임성근 부장판사는 참 별꼴을 다 당했죠. 그랬는데 나중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걸 갖다가 거짓말로다가 이 사건에 대해서 국회에 답변서를 보낸 거야. 국회에서 질문을 하니까. 그러니까 임성근 부장판사는 아니 임성근 부장판사가 분명히 거기 가서 사표를 낸다고 얘기를 했어요. 나 건강상의 이유로 사표를 냅니다. 그랬는데 지금 탄핵 민주당에서 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당신이 사표를 내면 어떡하냐 하면 안 받아줬거든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 김명수가 거짓말을 말하는 거야. 내가 그렇게 말한 적 없다. 나 탄핵 때문에 무슨 안 받아준다고 한 적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거짓말을 하니까 사람들은 누구 말을 믿겠습니까. 대법원장 말을 믿어요. 부장판사 고보 부장판사 말을 믿어요. 당연히 대법원장 말을 믿죠. 그러면 저 임성근이가 없는 말 하네. 왜냐하면 임성근이가 대법원장이 그때 내가 사표를 내러 갔더니 뭐 탄핵 어쩌고 하면서 내 사표를 안 받아주더라. 이제 그 얘기가 나왔을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그러니까 이제 김명수가 발뺌하려고 나 그런 적 없다. 그랬는데 김명수가 몰랐던 게 하나 있죠. 김명수가 얼마나 믿음이 안 갔으면 임성근 부장판사가 녹음을 해놓은 거야. 그때 가서 그런데 녹음을 탁 틀어버린 거야. 녹음을 탁 틀어버리니까 거짓말했다는 것이 딱 드러나고 그 거짓말을 일반한테만 한 게 아니라 국회에도 거짓말로 답변서를 보냈거든. 그러니까 이게 딱 떨어지잖아. 네가 말이지 괜히 사표내로 갔으면 사표를 받아줘야 되는데 사표를 반려한 것이 그게 말이죠. 네가 그게 직권을 남용한 것이고 그다음에 네가 거짓말로 답변서 보낸 거 그게 바로 허위 공무소 작성이고 그다음에 행사다. 딱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문제가 되어왔던 거고 수사가 계속 되어왔는데 지금까지도 그런데 기소를 안 하고 있어가지고 도대체 왜 그러는 거냐 이원석이가 안 한 거야. 이원석이가 안 한 거예요. 이 얘기가 언제부터 나온 얘기입니까 한동훈이가 안 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빡치는 거예요. 심우정 딱 들어오니까 지금 박성재 법무장관 심우정 검찰총장 이창수 지검장 딱 들어오니까 기소하잖아요. 이게 바로 우리가 이 원석과 한동훈이가 이게 뭐지 이것들이 뭐지라고 의심하는 겁니다. 어쨌든 김명수 이제 기소되고 재판 받습니다. 정의가 늦었지만 실현됩니다. 정말 늦었지만 정의가 실현됩니다. 앞으로는 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니까 바로바로 기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업 대부입니다. 강신업 대부 문 supports United 이해하는데요 네 9 9 10 감사합니다.